이번엔 인천지역파폐죠. 인천이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캐시백 혜택이 줄어서 이용액이 급감하면 어쩌냐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좀 그런 흐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유정복 시정부에서 민선 8기조 예산 문제 등을 상당히 고려한 것 같은데요. 작년 10월부터 인천이음카드의 캐시백 비율을 다소 줄이고 또 캐시백 요율도 가맹점들의 연매출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이러한 방법을 적용을 하면서 캐시백 혜택을 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면서 가입자와 결제액 모두 감소한 것으로 최근 나타났는데요. 가입자 수를 보면 지난해 그러니까 유정복 시정부가 시작되기 전이죠. 지난해 1월에서 6월 기준으로 약 15만 4천 명이 늘었던 것에 비해서 민선 8기 이후인 지난해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 동안에는 3만 2천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전체 결제액도 지난해 1월에서 6월까지는 2조 8천억 원 정도였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1조 7천억 원으로 약 1조 원 이상 줄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인천시의회 중심으로 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인천 이음카드가 단순히 현금을 적립해서 사용하는 체크카드 수준에 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번 흐름에 발빠른 결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올리는 방향을 좀 검토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음카드가 만들어질 때 캐시백이 6%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난 민선 7기 박남춘 시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지원금 확대도 있었고 캐시백을 10%로 올린 것도 있어서 좀 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했던 측면도 있고요. 또 운영 대행사가 지나치게 막대한 초과 이윤을 가져갔다는 비판도 있어가지고 이제 유정복 2기 시정부가 시작되면서 개선을 한 건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작년 하반기부터 가입자 수와 결제액 모두 감소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에 대해서 유정복 시장이 최근에 앞으로 오게 될 5월 가정의 달과 9월 추석 시즌에는 캐시백 비율을 현재 5%에서 최대 10%로 상향 조정하겠다. 그리고 구매 한도도 기존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올려서 활용도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지역화폐가 미치는 영향, 은근히 지대하기 때문에 참 시도 고민도 많고 이렇게 지금 즉각적으로 대책도 나오는 건데 최근에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간편 결제하면 흔히들 스마트폰 생태계와 연관이 돼 있는데 갤럭시 쓰는 분들은 삼성페이, 또 아이폰 쓰는 분들은 애플페이인데 애플페이의 등장으로 인천시가 또 이거 파일을 뺏기는 거 아닌가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애플의 근거리 무선통신이라고 하죠. 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출시된 지 8년이 됐는데 최근 한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간편 결제 서비스라든가 스마트폰 생태계에도 아마 큰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삼성페이를 많이 사용하셨죠. 그래서 인천의 경우도 인천이음 결제를 삼성페이로 하는 방식 같은 것들도 충분히 고려가 돼서 이런 것이 오는 6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향후에 애플파이 시작된 애플파이 점유율이 늘어날 경우에는 인천이음을 비롯한 지역화폐에 애플페이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면 세계적으로는 애플이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아이폰이 약 22% 정도이고 삼성전자 갤럭시가 75%거든요.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삼성페이가 애플페이를 상당히 앞설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아이폰 점유율이 30%를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애플페이 사용하는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애플페이 사용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인천시 입장에서도 인천이음카드와 같은 지역화폐 결제 수단에서도 삼성페이에 이어서 애플페이도 적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